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및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간밤에 눈이 내리고 낮까지 눈이 날리면서 도로 살아름이 나타난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었는데요. 오늘 낮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부분의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확대되겠으니 황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부산 3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1도, 부산 7도로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어 어제 낮 기온보다 약 5도 내외 더 낮아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더 눈비 영상을 보시면 간밤에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눈구름이 남부지방으로 남아하면서 눈이 내린 지역이 많은데요. 게다가 오는 낮까지 눈이 날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고 기온이 영하권이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성결 차량 운행시 평소보다 20-50% 감속 주행하시고요. 차간 거리도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기상특보 현황입니다. 강원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서해 도서지역과 강원 산지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풍랑주의보는 서해 대부분의 해상과 동해 중부 먼바다 및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 내려져 있고요. 동해 먼바다에서는 최대 5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또한 풍랑특보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의 해상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은 서암만에서 동암만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후면에서 찬 공기가 서해상으로 유입되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졌고요. 오늘 낮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동암만에 위치한 저기압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동진하면서 구름 많던 날씨가 차차 맑아지기 시작하겠지만 제주도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쌓이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동암만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황사전망입니다. 그제 18일 중국 북부와 네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폭소풍을 타고 유입되어 현재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0.45시 기준 1시간 평균 농도의 경우 서울은 3제곱미터당 189마이크로그램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가 원활한 대기 확산에 의해 오후부터 보통 수준까지 회복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